과민성 대장증후군 과민성 대장증후군 과민성 대장증후군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란 식사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후 복통과 복부 팽만감과 같은 불편한 소화기 증상이 지속되고 설사 혹은 변비 등의 배변장애가 오는 만성적인 질환입니다 나쁜 음식 사과 배 복숭아 농축 과일주스 과일 통조림 좋은 음식 키위 바나나 오렌지 포도 딸기 나쁜 음식 양배추 마늘 양파 아스파라거스 브로콜리 좋은 음식 오이 양상추 호박 당근 가지 나쁜 음식 호밀 오리 구운 콩 잡곡류 강남콩 좋은 음식 감자 쌀밥 쌀국수 두부 만두콩 나쁜 음식 치즈 우유 아이스크림 좋은 음식 유당제거 우유 저지방 요거트 나쁜 음식 커피 차류 자일리톨 탄산음료 좋은 음식 메이플 시럽 샤베트 오일 고기류 설탕 저는 주변에 되게 흔히들 있거든요 이 질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억을 해뒀다가 알려줘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 건강 생각하는 정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